삶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 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암담했던 미래를 그는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수많은 배달원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죄수로 가는 인생의 무거운 기억들과 아픔들이 그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경험과 아픔들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그 사람 그에게 주어진 희망을 향해서 쫓아갔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만 열어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는 역경이 더 이상 나를 붙들고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해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의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통쾌한 그 감격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이웃들에게 그들의 미래마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오늘 내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은 분명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는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소중한 삶의 모습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인생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보다 결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될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닐까요 첫 번째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사는 겁니다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또 필요하니까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여정을 다 보냅니다 물론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삶 속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인생에 만련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없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허무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비어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만들어주는 대로 살았던 수동적인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탈합니다 두 번째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자기에게 삶의 목표가 있긴 있는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이 행복해야 되겠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고 자기가 편안해야 되겠고 자기가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어려움도 헤쳐나갑니다 또 힘든 일도 잘 겪고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의 삶이 이들에겐 없는 것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그 돈을 모으는 그 목표가 달성된 다음 그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가 이루어진 꿈 때문에 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 하다가 그 이루어진 그 야망 다음의 삶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그 꿈을 그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이 뭘까요? 밭에서 일하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는데 자기 형제들의 단 열한 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꾼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꿈을 꿔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그 꿈을 꾼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간직했습니다 이 꿈을 믿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보통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꿈을 잊지 않고 간직했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장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었어요 하나는 살찌는 소가 있는데 파리한 소가 와서 살찌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곡식이 이 알이 충실한 이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그 이삭이 나타나서 이 알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불러서 해석하는데 여기에 요셉이 꿈에 대한 아주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왕이여 두 번 꾸셨습니까? 두 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자기 생애 속에서 어릴 때 꾸었던 그 두 번의 꿈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나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결단코 분명히 깊이 읽고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간직하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일찍 죽고 배달은 형제들 사이에서 박해를 받을 때도 이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노예로 팔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변소 청소를 하고 허드린 일을 하고 지쳐서 잠에 고라떨어져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암담한 삶 속에서도 요셉은 이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차가운 이 돌 바닥 속에 잠들었을 때에도 그는 이 꿈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이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가 바로가 불러내어서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왕이시여 두 번 영급하고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실패와 좌절이 와도 절망이 와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영어성경 번역을 보면 사람들은 묵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제력을 포기해버린다 혹은 망한다 어떤 경우에는 거칠어진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왜 그렇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하러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가 그 가정을 지켜주다가 모함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버린 그 형제를 용서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격이 출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소망의 무슨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실 그 꿈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었기에 자기 삶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망 앞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혹 앞에 자기를 함부로 내맡길 수 없었던 거예요 범죄 앞에 자기를 함부로 내맡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꿈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 돌아볼 때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뭐하나 이 무엇을 설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가?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국금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국금을 잃어버리니까 낙심이 쉽게 되는 거예요 국금을 잃어버리니까 절망 가운데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국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 앞에 자기를 쉽게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토록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삶을 잘 가꾸고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꿈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꿈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정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삶의 정결함이 없어져가고 주께서 이루실 그 꿈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새 기대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차원 마룻바닥 속에서도 이 꿈을 간직하고 이 꿈을 노래하고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꿈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꿈 젊은 날에 받았던 그 꿈 그 꿈을 다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노년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열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삶의 현실 속에 충성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충성은 처세술에서 오지 않습니다 충성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이러한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실함을 넘어서 신실함에 이를 때에 나오는 겁니다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책임성 있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성실을 함이라면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구태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같이 하기로 한 상대방이 그 언약을 깨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끝까지 책임지던 것 이것이 신실한 겁니다 바로 이 충성은 성실을 넘어서 신실한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또 이 충성은요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내게 별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충성은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덕목입니다 충성스러운 삶 그것은 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17 더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했던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무려 130km 가까이 됐어요 왕복 260km 길도 좋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걸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허드렛 일을 할 때도 그가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껏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의 환경이 더 좁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험악해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의 충성은 어디에서 결국 또 나타났습니까 그가 애국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위기의 상황에 그는 충성을 다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때로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 여건이 되지 않다고 그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는 요셉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 45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형들에게 있어서 모양은 팔려온 것 같지만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보내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보디바리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는 것 그거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 나를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세우셨던 그 자리라고 그는 허들이 일을 하면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재수로서도 그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더러워서 내가 여기 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하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보내진 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 던져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냈다 이 시대와 이 환경 속에 바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삶이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얼만큼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을 때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또한 반대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위대하고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그 일 앞에서도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의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종교계획 전에는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해야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종교계획이 일어났죠 종교계획은 종교계획을 통해서 두 가지가 크게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는 종교 자체가 개혁되었지만 또 하나는 직업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변화를 주었던 이 말씀이 뭐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성경 속에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틴 노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자는 하녀가 그 저자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하는 한 그 저자는 일은 성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그 일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좌우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은 여러분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보냄을 받은 그 자리입니까 내 엄마와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 인생 삶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일 자체가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교회를 해도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세속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거룩한 일이랄지라도 여기서 제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면 제 개인적인 야육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파송하신 가정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에서 때로는 환란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 나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임을 믿고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 최대의 상 생명의 멸류관을 바로 나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 깨트리지 마세요 내게 주신 직장 쉽게 대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민족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그 현장에 그 삶 속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그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그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물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창세교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영어로 슈얼이에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례를 놓고 예국에서 이까나 했더라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이 뭘까요 우리 민족은 이 여기서 머물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건데 그때에 하나님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고 요셉의 시신은 관뚜껑을 닫았지만 그의 비전은 관뚜껑에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한지 몰랐어요 지금 예국의 사람들은 요셉이 행한 일이 예국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기가 너무나 좋구나 여기가 살기가 좋구나 여기서 영원히 살자 여기면 된다고 생각했지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국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430년 동안 얼마나 철저히 좌절했겠어요 희망이 없겠어요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도무지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나갈 능력과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해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당신들을 여기서 인도해 나갈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때 내 호를 해골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호를 갖고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급당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망 없으면 울부짖지도 않아요 그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해골이 이야기하는 그 비전과 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게 그들은 괴롭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주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도 말하는 바로 요셉의 그 비전을 그가 믿고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랜 동안의 절망 가운데서 좌들하지 않고 신음소리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최후 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끝에 미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시간 사용을 통해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처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죄 많은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 영원히 이 땅에서 아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뒤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돈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겠구나 하는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말입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일어설 줄 모르는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저 영원한 나라는 없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보면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이 분명해 어려 그 미래를 막아놓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조그만 자존심 앞에 조그만 절망 앞에 조그만 좌절 앞에 영원히 이 땅이 나의 마지막 땅인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보겠냐 이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 소망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이 땅에서 숫자 많이 늘리고 부하게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여기서부터 그리스오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전념에서 집착해 살아가는 그 삶 내 자녀의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의 문들을 우리는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가 이 땅의 끝 집착할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막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미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막는 그런 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암담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열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을 다시 찾으십시오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지혜를 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내 삶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의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풍부하자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